배우 고소영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용산 cgv에서 열린 영화 남한산성 스페셜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림무원의 남한산성 속 조선의 운명이 걸린 가장 치열한 47일간의 이야기로 오는 10월 3일 개봉된다. 박세환 기자파크 sewan 꼴뱅이 joins com 2017 09 25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 박세환 기자입니다. 박세환 기자입니다. 박세환 기자입니다. 박세환 기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